자 아주 오랫동안 온필드 리뷰를 뱉습니다. VL 결과. 아나쿤다 팀에서 요청한 온필드 리뷰 결과. 오정현 선수 손에 터치하지 않은 것으로 판독돼요. 터치하지 않은 것으로 판독돼요. 골 취소. 드롭골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 번복됐어요. 번복됐습니다. 최성용 감독의 온필드 리뷰 요청이 빛을 발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나왔습니다. 이야 온필드 리뷰 신의 한수가 됐습니다. 자 이렇게 되면 아나쿤다는 지금 한 골 넣은 것처럼 기뻐하고 있어요. 네 그렇습니다. 자 대충이 다시 우리한테 온 거야 기회예요. 오늘 아나쿤다가 좀 운이 좀 있어 운을 따러. 어 맞아 그런 것 같아요. 오늘 좀 운 따러 골을 안 먹고 운도 따러. 그러니까 또 구척도 약간 기죽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다시 하면 돼 우리 다시 하면 돼. 다시 하면 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만들자. 골 취소가 이 아나쿤다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분명히 될 수가 있어요. 걷어 나이스 나이스 쓰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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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지 거야. 아 가야 돼 돼지 해 지고 해 지거 해 지거 해 지거 고 감독님 신청소예요? 확인해주세요. 알았구나. 이 분위기에서 뭔가 하나 만들어봐야죠. 올린다 올린다. 김태철이 가운데를 긁으면서. 인증명 맞고 나갑니다. 안 땄어 안 땄어. 아나쿤다의 볼입니다. 좋았어 아나쿤다. 집중. 인태진. 킥인 준비하겠습니다. 지금 이 논주의 이 오른발 킥이 오늘 상당히 날카로운데. 오른발 오나요? 윤주. 잘 감겼지만 좀 높이 뜨고 말았습니다. 괜찮아 윤주. 아나쿤다 놀아치고 있습니다. 아나쿤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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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버렛. 레버렛. 이현희 선수를 빼주고 허경희 선수를 투입하는 이현룡 감독입니다. 3번 경희야. 자 이거. 뒤쪽 뒤쪽. 혜지야 이제 뒤쪽. 윤주야 붙으면 바로 붙어야 돼. 좀 더 붙어야 돼. 오에 come. 진짜.